성남시장 지시대로 했다 퇴직한 공무원들 공직에서 쭉 하위직부터 상위직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우리가 흔히 늘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무직처럼 그렇게 갑자기 정치적으로 연줄을 타가지고 공무원이 된 사람들을 어공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쩌다 공무원이 되신 분들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 톱기사가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에 이런 백형동 개발사업의 주무과장 늘공이죠 그리고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시장은 어공이지 않습니까 어공 이제 그분이 법원에 나와가지고 직접 이재명 씨가 그걸 했네요 신문을 하는 아주 그 내용이 인상적인데 그 내용은 이미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한번 의미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인데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정에서 국토부 이런 공문이 부담이 없었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인 담당자 이제 은퇴한 정년퇴직한 주무과장이 네 저는 오직 시장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것도 고려할 것 없이 시장이 지시했기 때문에 백형동 개발사업의 4단계 수직 상승하는 그런 용도 변경을 했다 그런 내용을 법정에서 공무원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법정에 출동한 공무원은 이재명 지사한테 신세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잘 돼가지고 이 공무원을 혼줄을 낸다고 하더라도 민주사에서 혼줄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없지 않습니까 린치를 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상하관계가 있는 거지만 그건 업무로 맺어진 관계고 이 공무원이 정년이 돼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상황이 되면 이렇게 답을 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더 상시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였던 시기에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데 퇴직한 전 모 씨가 정인으로 나왔다 백행동 개발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 보존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여기가 옹벽 아파트지 않습니까 4단계 상향 이동해 주는 등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이다 이 주무과장이 이제 법정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입장에서는 국토보에 그런 여러 번의 그런 공문이 압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랬겠죠 그러나 이제 이미 퇴직한 그런 공무원에게 그렇게 회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회유와 관련된 법이 엄하니까 그러니까요 서로가 바이바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아마 법정에서 만났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전직 공무원인 담당 과장인 전 씨를 직접 신문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당시 정부에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수행하는 게 국토부였다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부담이 없었나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없었습니다 오로지 당시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의 지시사항만 따랐습니다 이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그런 점검물들을 다 남겨두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연금수령과 또 관련되고 또 어공들과 달리 널공들은 널공무원이었던 분들은 감사원 감사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엄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동시에 무리수를 두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지시한 대로 따랐고 당신이 지시해서 결재량이 다 도장 찍은 것이 다 이렇게 남아 있지 않냐 이런 자신감 있기 때문에 시장 지시사항만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주범이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이게 똑같은 내용이네요 백형동 사업 민간업자가 용도 변경을 신청할 때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세 번 공문을 보된 것이 맞는가 그래도 부담이 없었다는 것인가 그렇다 부담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백형동 특혜 관련된 것은 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가 처리된 것이다 이걸 명확하게 정리한 거네요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성남시의 백형동 부지는 혁신 독시법상 용도 변경 의무 조성 대상이 아니며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임의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아마 이 건하고 관련해 가지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렇게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에서 법정에 선 거죠 공무원이 퇴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성남시장을 지냈던 이재명 당대표의 의도하고 달리 이렇게 다 법정에서 오고 가더라도 2024년도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하겠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의사는 최대한 여러분들 판결을 늦춰 가지고 2024년도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정치화 시켜 가지고 자신을 기소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할 의도를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 이분은 이런 성남시장 지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했고 거기에 대한 점검물들이 다 남아 있고 하니까 본인의 노후에 크게 위해를 받거나 그런 부분은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치료한 이런 법정 공반이 계속이 되더라도 결국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보관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선거 결론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2024년 총선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키게 되면 자기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지금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80 이 감사합니다.